ㄴㄴ.. 이제 저런 거는 75정도로 보니까 이가미가 이가미가 좀 더 크긴 만들어가지고 ㄴ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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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.... 잔뜩 솔직히 오늘의 시간은 될 수 있으니까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아가씨 어디 오셨어요? 엄마가 매트리스 커버를 사러 왔어요 매트리스 커버 되게 커요 오 그래 우리 저거 살거야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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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는거 살거에요 안녕 안녕 하는거야 지아야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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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å 쪼집게 오 여기있어 미용 바위 지아야 이거 살거에요 네 상상 kalau 뭐 한 번 볼게요 운동? 어디 있지? 운동? 아 이거 있다 있다 이거 이거 보이나? 아 이거 근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저거는? 아빠랑 같이 와서 사요 이거 옷걸이 없다 옷 사겠다 비트야 슉 아 아 비트야 이제 다 샀어 우리 지금 들어왔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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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띵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소스 무조건 아시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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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원래 남자 사이즈인가? 50박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청 많은데 제 사이즈는 어때요? 이제 집에 가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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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